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고 오늘 추석 특집으로 한복 입고 야방합니다. 어서 들어오세요. 구슬을 한가닥 넘겨주라고요? 아 들을게요. 이제 좀 봐줄만하네 밑에는 그죠 치맙니다. 자 도착했습니다. 자 도착했습니다. 예 한복입니다. 사람들이 일단 다 쳐다보고요. 일단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요. 큰일 났다. 앞에 아가씨들이 걸어오는데. 형님들 추천оСt 누르세요. 남자라고. 500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어허 500개 500개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반아 빨리 혼나 감사합니다 예 아니 형님 여기 형님 여기서 오로나미샵 하다 보면 오빠 끼 줄 수도 있는데 한번 갈래? 알겠습니다 형님은 요 앞에 대놓고 실제 집중되네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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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아 아 아 우리 자기애가 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이모 수고하세요 아 신랑이 더 잘생겼다는 신랑이 더 잘생겼다는 신랑이 더 잘생겼다는거 뭡니까 어 신랑이 더 잘생겼단다 아니 신랑이래 자기야 하서방 하서방 자기야 자기야 우리 커피먹어도 갈까? 응 가져와 응 자기야 아메리카노 사주세요 넘넘넘넘넘넘 넘넘넘넘 시마 때문에 안올라가죠 야 잠깐만 있어 여기 엔젤 갈까? 누가 전화하고 있어 전화 넘넘넘넘 예 1층에서 사갖고 와야지 주문하는데 1층인가 2층이네 추천좌 좀 눌러주세요 형님들 아메리카노 맛있어 아 꽃백이 주세요 꽃백이요 응 자기야 시럽 안나올거야? 반찬фint 돼질넘 영cin 자 이제 나도 떡볶이 먹고싶어요 낚роде 떡볶이 먹고싶어요 나는 떡볶이 먹고싶어요 땅콩이 먹고 싶다고 아 이래서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어?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안 돼 우리 자기한테 카드밖에 안 써 현금이 없죠 아우씨 반짝이야 아우씨 반짝이야 아우씨 반짝이야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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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여보 형님 번호 아닌가요? 여보세요? 저 남자친구 생겼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이 쓰레기 변태야 오빠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야 누나 하지마다 응 하지마요 이거요 이거는 안들어갑니다 제가 제일 작은거 제일 큰거 제일 큰걸로 들어왔는데 안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별풍선 아가씨 김여순이에요 반가워요 추천실차 놀라라 잘살자 동영상 여자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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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려고 그러는데 어 장날네 진짜 이쁘다 남성미를 보여줘야 할 칼이야 한집으로 가뭄 한집에 오르바이트 한집 입에 도착하였어요 첫집회! 차가望 지열될 춤도 기계랑 같이 ittbity 몇 명이 있어? 와, 500명이다, 나가네 저녁으로 왔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자기에요 잘 어울려요? 잘 어울려요 자기야, 500원만 줘 귀여워 기분 좋습니당 그러나 김밥 걸 ASK wi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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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자들이 안 하겠지 그지 안 할라 안 할라고 하겠지 그지 이 새끼가 이것들이 오토바이 어디서 훔쳤어? 정차입니다. 정차입니다. 이 몇 살이야? 이 몇 살이야? 이 새끼가 무슨 못 봤나? 담배 안 끊어? 제가 말했는데도 그렇습니다. 몇 살이고? 21살이고 정리해라 이 새끼 이거. 이 새끼 담배 끝까지 안 끼네 네 수고하셨어. 자리해라. 말 한마디 바로 정리해. 다음에 끝까지 안 끌어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